이동강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요것도 하나 짧게 짚어보죠 저희가 2부에고 드렸습니다만 이동강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암호평이 났고 사실상 뭐 사실상 정신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된 것 같은데 이 청문회 보일 것부터 앞으로 험난한 경로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근데 왜 이동강입니까?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빙의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면 2시간 해야 돼요 사실 2시간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뭐 이거 하실 분을 모셔다 놓고 짧게 그러니까 우리 또 그 분야의 기사 쓰시는 최성진 또 옆반 반장님 데려다 놓고 이제 있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총선 전에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방송환경을 내가 만들고 싶다 지금 맨날 무슨 패널이랍시고 무슨 뭐 가짜 보수하고 배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진본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정보를 뜯고 있는데 이런들 빗자루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우리 반국가 세력이 아닌 친국가 세력 그 다음에 또 아주 외교 안보와 관련된 어떤 의식이 확실한 사람 거운 폭을 혼내주는 거에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송에 진출해가지고 좀 분위기 잡아줘야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한 비판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나는 방송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도 내가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 사람이지만 그러한 책을 잡기에는 좀 애매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방송장악을 해도 시킬 것 같은데 이 동관은 그 적임자가 이 동관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나는 방송장악만은 절대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동관 학폭위원장은 아니지 지금 말이 다운 나올 뻔했네 방통위원장도 내가 옛날에는 이명박 정권 때 다 막 무슨 조인트까 하고 이렇게 두주격 패고 두주격 팬 건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방송국을 괴롭히고 다 파워블하게 만들고 이랬지만 이번에는 다시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어떤 미디어 환경을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재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방청위원장 후보자가 되는 순간 다 그거를 방송장악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거를 그렇게 평가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싸우자는 거다 전 언론과의 싸움인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언론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장악보다 더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뭡니까? 저의 기분을 이 브레메 브레메로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추억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피규어 공간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하비플렉스를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 언론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장악보다 더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뭡니까? 제가 눈여겨본 게 이동관 특보가 방청위원장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얘기가 다 거슬렸어요 저는 근데 가장 거슬렸던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BBC 인터내셔널과 NHK 국제방송 정도의 위상을 갖는 그러한 방송을 가질 때가 됐대요 그러면서 또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생산 이런 기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넷플릭스 얘기도 그냥 한 얘기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갖다 붙여서 쭉 이제 막 얘기하려면 한 적도 없을 건데 창조경제가 되는 거든 아니면 CJ E&M이 되는 거든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잘 모르는 분야예요 선생님도 전공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전공은 로보트이기 때문에 외생문화 로보트를 들어올리려고 했더니 머리 망가뜨렸어 아니야 아니야 분리될 수 있는 놀라지마 얘들아 놀라지마 오락부장급 가짜뉴스 퍼트릴 거예요 머리 망가뜨렸어 이거 머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여기다 이렇게 끼면 되는 거고 안켜줘 안켜줘 끼면 되는 것이고 다행입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렇죠 난 왜 거슬려냐면 왜 BBC NHK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말의 취지가 공영방송이 아주 훌륭한 공영방송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취지면 BBC NHK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필요 왜 BBC 인터내셔널 하필요 왜 NHK 국제뉴스라고 했는가 이게 지난번에 대선할 때도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문제나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국제뉴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쇼츠 그걸로 좋아 빠르게 가 이거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서 사극을 만들어야 된다 사극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지금 아무튼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사극을 만들겠습니까 아무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어떻게 들리냐 거기다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하잖아요 재원을 축소시키잖아요 어떻게 들리냐 국내적 쟁점 예를 들면 정치인의 어떤 무슨 정책 결정 또는 정치인의 비리 또는 어떤 기업의 비리 이런 거 파지 말고 그런 거는 다른 데가 하니까 그거 인용 보도하거나 그냥 뭐 그거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분이 뭘 이렇게 분석하고 해설하고 싶으면 해외 뉴스 해라 국제뉴스 아리랑TV 와 해라 이렇게 들린다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합쳤고 보면 여기에 뭐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할게요 하나 더 하면 특히 NHK 국제뉴스는 이건 전례가 있어요 야배 신조 2차 정권 2012년 이후에 NHK를 손을 좀 봐줬거든요 NHK도 구조가 비슷해 NHK 경영위원회에서 회장을 뽑고 그래서 경영위원회부터 이상한 사람들로 장악을 싹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은 회장도 이상한 사람으로 딱 선택을 한 다음에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정부가 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NHK가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국제뉴스로서 보도할 때 정부의 태도에 맞춰서 보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아주 극초반까지 NHK가 일본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어쩌다가 보도를 했거든요 내부의 소수파들이 막 하자고 해서 어영병 넘어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치권으로부터 당시에 총리도 아니었던 아베 신조 등등의 정치권으로부터 두들겨 봤고 NHK에서 그래서 무슨 일본 사극 대서사 드라마 이런 거 했었잖아요 NHK는 뭐 매년 하죠 그러니까 그 일본 역사 그렇죠 뭐 그런 국뽕 나오는 거 하고 거의 뭐 죄송합니다 하고 독해자 하고 그걸로도 성에 안 차서 원래 NHK는 정치적인 외풍의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안 차가지고 또 손을 봐준 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이동관 특보가 이동관 후보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거다 지금 어차피 공영방송 장악하면 외풍의 취약한 거는 똑같습니다 지배개족 구성은 안 하면 근데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더 쭈그러뜨리고 더 존립 기반을 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집에서 일 없이 10년을 보냈는데 진통제 먹고 있는 선생님은 그렇게 연구 해석을 하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2교시에 1탄사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